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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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아아아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야. 한 번만에 끝났습니다. 못하는 건가? 못하는 거야? 아마도 그렇겠지. 탈 수 있을 리가 없지. 1층을 통해서 나가면 또 느낌표 있다고요? 1층. 여긴 어딥니까? 경납고. 1층이 어디야? 1층 여기입니까? 여기? 경납고인데. 아 여기 있구만. 오 전차보소. 오 오케이. czyli dos 오 음 아버님 여기 있는 것 같구만 붉은 머리 크레이그 중전차 이름이 아흐첸이야 아흐첸 뭐야 중국산인가 자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나가면 돼 쟤 내가 어디로 들어왔지 뭐야 깜짝이야 놀랬네 아 영 뭐야 이거 이상한데 조선소 같은데 충성 내 그런 줄 알았다 예상하고 있었다 그 무슨 일이야 나가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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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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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 앞에 어슬렁거리는건 밀리엄인가 제가 끝인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여? 여기로 가면 됩니까? 그냥 냅다 가보 사이로 끝으로 넘어서 뜯어버리고 아무것도 안되네 오 야 소닉 하는 기분이야 소닉이다 요새 내부로 돌아간다 요새 내부로 돌아간다 어쩌란거야 사련구역 가보자 오 야 장갑차 탄다 으드현 네 말로만 탄다 말로만 이럴수가 뭘 이럴수가야 내가 조정을 못하는데 의미가 없잖아 바깥 경실이 볼 수 없는 상태로 10분간 내내 흔들린 뒤 우리들은 갈레레 요새에 뱅설된 군사훈련자에 도착했다 별로 그만 장갑차는 역시 타면 안됩니다 바퀴 안보이잖아 생각해보니까 뭐야 이 전쟁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아우첸 요구키타 아 얘가 엘리엇 아버지야 얼굴이나 보자 그 납작 좀 보자 하나도 안낮았어 중장이 아닌데 엘리엇이 크면 이렇게 되는건가 뭐지 머리랑 코털이랑 턱이랑 3위일체는 아 이사람이 붉은머리 샹크스야 아 그래 이거 야 근데 붉은머리가 아닌데 이거 붉은색이 아니잖아 아 아빠의 붉 속으로 존나 답답해보인다 아 아버지 이거 좀 놔주세요 존나 답답하다 딱 이 느낌인데 역시나 아들 바보구만 아들 바보 아들 바보 아니 왜 저래도 상관없잖아 아니 군인이라도 인간이라고 도모카쿠 올라프 그레이그 올라프요? 올라프 그거 아닙니까 겨울왕국 니가 그 눈덩이냐 많이 변했구나 표적군으로는 구식전차를 사용한다 역시 돈을 아껴야 되니까 전원 실탄을 사용한다 얘? 미친 우와 대박인데 아니 무슨 실탄으로 훈련을 해 자 그럼 나도 참전하나 나도 참전하나 젠장 젠장 오오 미친 야 아무리 구전차라도 이게 저게 얼만데 잠깐만 안에 사람인 거 아닙니까 야야야야야야 사람이 있으니까 쏘는 거 아니다 가차 없구만 야 야 세금 다 날라간다 저거 다 세금이야 야 굉장히 아파 보이는 전차다 아우젠 아우젠 아우 그만해 야 시끄럽다 야 잘못하다가 여기로 쏘면 다 죽겠네 야 아우젠 야 너 야 야 야 아우젠 야 야 야 야 야 야 싸우자 이렇게 군사훈련이 종료되었다 잘했어 남는건 아무것도 없었다 갈레리아 요새로 돌아온 우리들은 나이트하르트 소령님으로부터 이번 훈련의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오야 밤이 되니까 좀 굉장히 보이는데 밥먹냐 와 아주 군인의 하루 일과를 다 보여주는구만 흠 그러고보니까 기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흐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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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뭐야 저거 뭐야 덮밥이야? 흠 덮밥처럼 보이는데 해시 해시 라이스 뭐야 그게? 그게 뭐야 해시 라이스가 뭐야 오므라이스의 뭐 다른 버전인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 해시 라이스 해시 라이스 야 그래 중2병 잠깐만요 아차 야 또 뭔가를 하는데 기초 트레이닝 뭐야 갑자기 군인이 됐어 뭡니까 해시라이스 아야 먹고 싶은데 잠깐만 야 주방장이 멍 때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손대지도 않았잖아 안 먹고 뭐하고 있는 거야 네 들어가세요 오야 컴퓨터 존나 좋아 보인다 최신식이야 우와 개크다 키보드 보세요 야 키보드 크기 봐봐 도우령넷 도우령넷은 뭐야 도우령메일 도우령메일 굉장히 나라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얘네들 군기가 빠져가지고 뭐야 모자 보세요 모자 거꾸로 썼어 자유롭구만 군대가 오야 드디어 저장 얼마만의 저장이냐 그거네 그거 원피스에서 하늘 썸에 다이얼 있죠 다이얼로 모든 걸 다 하는데 여기는 도우령으로 모든 걸 다 해 딱 그런 거야 야 그럼 전차도 도우령인가 도우령전차야 그만해 뭐하는 거야 아까부터 야 특별시스 마지막 날 이날은 마침 건너편의 크로스벨 자치주에서 통상회의의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오전동안 정규군 병사들과 함께 체력 트레이닝에 잠가했고 어떻게든 해내고 난 뒤에는 어제와 똑같은 메뉴의 점심을 우아의 경지로 먹어치웠다 우아의 경지로 그렇지 야 군대에 있으면 밥이 꿀맛이야 힘든 날은 더 그렇지 꼭 그렇지 않나 맛없던 사람들도 있지 야 군대는 그게 최강인데 군대리아 군대리아 최강입니다 여기 어찌나 맛있던지 물론 밖에 오면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맛이지만 맛없던지 어우 짧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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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비타민C라는 리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째 rap 잭슨 중장은 살아있었나? 뒤지지 않았나? 안녕 이렇게 오후의 특별 강의 시간은 지나가고 아 진짜 열차펄이 견학하러 가게 되었다 3시 30분 쌍놈아 그만 봐 슈퍼 초사이의 머리 이번에 그거 나왔죠 드래곤볼 그 뭐냐 부활의 F 거기서 초사이는 새로운 게 나왔어 머리가 파란색이던데 딱 저 색깔입니다 밀리엄 중간에 꼬마 있죠 딱 저 색깔 골드 프리저 거지같음 색깔놀입니다 색깔놀이 네 드래곤볼 안 끝났습니다 극장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어 야 중2병 왔습니다 중2병 좋았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도령네 그만해 야 이름이 이상하다 아니요 예전에 나왔던 게 신과 신이랑 이번에 부활의 F있죠 그거는 원장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토리암의 공식이야 작가 공식이라서